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독일이 서구를 공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일과 소련의 전쟁인 독소전쟁 발발을 기대하였습니다. 서구가 독소전쟁 발발을 기대했던 또 다른 이유는 독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시즘의 반사회주의 선언에 독일과 소련 사이에 타협불가능한 대립이 있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독소전쟁의 발발은 그저 서구의 희망사항이 된 것입니다. 피터드로커는 서구와 독일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서구가 허둥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오해했던 것과 달리 독일과 소련은 이념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독소 동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과 맞아떨어집니다. 나치의 적은 소련이 아닌 오히려 서구였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 체계는 전체주의 체계의 내적 안정성에 위험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련 공산주의 체계는 이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파시스트 체계와 비슷해지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자유의 실종, 카스트적 세습제로 인해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봉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련은 어쩔 수 없이 파시스트 원칙을 하나씩 채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소 동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독일과 소련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제적 문제는 소련의 기름진 토양과 많은 원재료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소련의 군사적 문제는 독일에 의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동쪽에서의 일본 위협과 서쪽에서의 민주주의 국가의 위협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만일 독소 동맹이 이루어진다면 두 전선에서의 싸움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 드로커는 서부 민주주의 국가에게 독일로부터의 전쟁 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전쟁 역사를 보면 항상 도덕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인간들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제3의 길로 표현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자유평등한 비경제적인 사회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의 길을 바탕으로 적극적 가치를 위해 전쟁에 임하게 되면 전쟁은 서구가 감당 가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